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우리가 문제인 부하냐? 문제의 이 발언을 한 이상민. 민주당 정책에 반하는 돌출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퇴진운동에 두목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민이 윤석열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을 적극 지지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껍데기만 민주당이지 국힘당원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의 나라의 자존심을 팔고 일본의 만행을 정당화해주는 이런 정책을 지지한다면 더 이상 묵인하고 넘어가면 안될 문제입니다. 자, 이 기사는 작년 8월 17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을 보면요. 민주당 중진 이상민, 윤강제징용해법 지지, 돕겠다. 기가 막힌 헤드라인입니다.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 토커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상민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미 나는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대의변제 방식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그런 방안을 추진할 경우 지지하고 돕겠다.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윤석열의 굴욕적인 방침에 지지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당시 이상민의 충격적인 발언을 쭉 보겠습니다. 분노주의입니다. 내가 국회에서 줄곧 주장이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나는 사법부 판결 존중과 일본의 책임 인정이란 전제하에 배상 문제는 우리가 풀고 나가자고 했다. 즉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국정부가 대의변제하자는 거였다. 일본에 더는 배상 청구를 거론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거다. 일본 기업이 강제노동을 시켰는데 한국정부가 돈을 주라고 합니다. 이건 윤석열의 한국기업 대의변제 방식보다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하자는 것이니까요. 윤석열과 이심전심입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입니까? 당내에 이런 수박들이 섞여 있으니 대선에서 진 겁니다. 이상민은 계속해서 돈 갖고 일본과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제징용 문제를 돈과 연결시킵니다. 여기에서 돈이란 일본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돈을 탐하는 사람들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피해자와 국민들을 돈의 노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이상민의 두 얼굴입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과 국힘 주장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상민의 워딩을 보셨죠.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사가 부각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의 철새 정치인 이력까지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을 국힘당으로 보내자고 말이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대전 유선구에서 오선식이나 해먹고 주민들 사이에서 피로감도 높아진 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비토감도 심하니 슬슬 국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스스로 나가면 철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민주당이 자신을 출당시켜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이상민은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은퇴할 때도 됐습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좋습니다. 국힘에 가서 더해보겠다면 그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민을 받아줄까요? 자 요즘 천공이 조용하죠. 그동안 천공은 중요한 국가적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한다는 의혹이 계속 있어 왔죠. 실제로 그런 메시지들이 절묘한 시기에 나오곤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이나 그간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의 입김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의심해볼만 하죠. 어제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전면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천공의 일본 영상을 틀은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있었고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청렬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위대한 천공 스승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한번 의심해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게 실제로 저희 보좌관 이 자료를 주길래 이거 편집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나머지 정청렬 의원의 워딩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천공의 이런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천공 모범생입니까? 혹시 천공의 셀프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닙니까? 왠지 최순실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소피스트 궤변 논자나 궤벨스도 순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모두를 영원히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말로도 결코 좋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글 39. 감사합니다.